흔한 게임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야 띠 오아 띠가 와아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온이 얼굴을 보고 예상하셨겠지만 맞습니다! 오늘의 흔한 게임! 할로윈 특집입니다! 아 잠깐만요! 저기요! 네? 저 평소에는 배우 이보영님 닮았다는 소리 들어요! 이보영이요? 네! 당신은? 이빨이 많이 보영이에요! 이가 크게 보영! 이 녀석이! 트리골 트위스! 네! 할로윈 특집! 잠깐만요! 트리골 트리 뜻이 뭔데? 네! 오늘의 할로윈 특집! 네! 오늘의 할로윈 특집 준비한 게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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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럭스 써커스입니다! 잠깐만요! 로블럭스! 써커스? 네! 입냄새 써커스! 입냄새 써커스! 우리 얼굴도 써커스! 그럼 바로 들어가 오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게임이 주인공이자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 긍정의 아이콘은 트리옷이다! 뭐야? 뭐야? 에이빈! 뭐야? 너 왜 그런 소리 대고 있어? 코을 봤어! 그래! 오케이 인정! 그렇다면 많이 웃길 만도 하지! 오늘은 저희가 할로윈이라서 캠핑을 갈 거예요! 캠핑은 언제나 재밌어! 잠깐만! 왜? 근데 배경 막 뭐야 왜 이래? 마치! 아유 말도 안 돼! 그런 캠핑 아니겠지! 마치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잖아! 어? 이번 캠핑은 학교에서 가나 봐! 스쿨 버스야! 어? 그러네? 오예! 할로윈 티면 학교에서 펼쳐지는! 캠핑 테몬! 오! 버스 탔어! 저도 모르게! 어? 몇 번 탔어 버스? 한 번 탔는데? 아니! 1번이고 2번 버스가 있어! 어! 저기 있다! 나는 맨 뒤에 앉았지롱! 저거 저 말썽쟁이 녀석 맨 뒤에 앉았구만! 여러분들! 아 근데 음악 뭐야! 마치 여기 있는 친구들 중 절반은 없어질 것 같은 음악이잖아! 제발 에이미만 없어져라! 오! 캠핑 고고고! 냐하! 뭐야? 써커스 트립? 에이미 어글 써커스! 아! 그래 써커스 트립이구나! 에이미 어글 써커스! 오! 봐봐! 오! 선생님입니다! 오! 한글버전이야! 오! 한글버전이야! 오! 한글이 나 너무 바꿔! 오! 진짜 갑자기! 선생님! 오! 좋아 얘들아! 이제 우리가 캠프장에 도착했는데 무슨 이야기 될 준비가 되었니? 설마 옛날에 에이미가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저주받은 이야기면요? 재수없게 굴지마! 라인 레인 2563 싸운다! 싸운다! 뭐야 갑자기 형아! 애들끼리 싸운다! 표정 뭐야! 표정 뭐야! 그만 좀 해! 너희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무서운 이야기한다 선생님이! 그들은 가장 이동하기 효율적이고 편안한 곳을 찾으려고 노력했어 그들은 거기에서 주말동안만 머무르기로 했어 아 진짜요? 뭐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영어야 갑자기! 해외 격포신가봐 매일 밤! 매일 밤! 야 선생님 표정 왜 이래! 뭐라고 하는 거야 저래치! 한글로 할 거면 한글만 하려고! 호기심 많은 학생이 텐트박글 엿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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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쌤! 뭐야! 어떤 놈이야! 뭐니? 그 말 하고 싶은 게! 물병 속에 물이 쏟아졌어요 쌤! 저기에! 어디에! 물 쏟아졌는데? 이게 뭐짜라고! 호마야! 난 이야기를 도중에 끊었어! 거짓말이면 동물한테 먹이로 준다 뭐야! 그 선생님 말도 왜 이래! 웃음 욕심 있는 선생님이야!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요? 나는 야생에서 사람 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라 깨끗한 물을 구해볼게 네 선생님! 물을 구해온다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렴 내가 언제나 지켜보고 있단다 뒤에도 눈이 달리셨나봐 선생님들 뻔히 하는 말 알지? 나 뒤에도 눈이 달렸다고? 뭐야 우리만 남겨두고 또 가졌어! 오오오!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가 NPC지? 키드 그런가 봐 오오오! 손동봉이라! 손동봉이라 뛰어! 뛰어! 야야야야 이거 구름이 안 움직여 맞는다잉? 일로와 일로와 여기 앞에 치우고 뛰는데 같이 뛰어 이게 키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 몰라 이 친구 따라가고 있는데? 어! 난 버스로 왔어 아! 봐봐 봐! 무슨 비명 소리 들렸어 어떻게 됐어? 기대가 네 얼굴 본 거 아니야? 여기 버스를 줘야 에이미! 이미! 이미! 이미 어렸어 이미! 이미 어렸어 이미! 이미 어렸어 이미! 이미! 아 그거 귀신인 줄 알았다 아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아니 나 키드 때문에 어 키드가 저기에 계속 이미를 나는 NPC가 있으니까 많이 붙겠지 했거든? 정말 늑대가 없기를 하지만 여기 오징어가 있다고 아니 우리 밖에 안 남았어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니? 어 선생님 얼굴이 피해 뭐야? 선생님 얼굴이 피해 뭐야? 여러분 도망가요 선생님 이상해요 개차비란다 네? 저희도 줘요 저희도 캠핑하기 싫어요 맞아요 그래 나도 동의한다 오 해인이다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물을 구하러 간 사이에 저희는 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했다고요 미안하구나 늑대 무리한테 당했어 선생님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여긴 위험하단다 집에 가자 집에 가요 빨리 가요 빨리 와 빨리 와 옷에 케첩 빨래 지우시고요 무서우니까 선생님 나도 줘요 선생님 나도 줘요 선생님 나도 줘요 엔진 소리가 왜 안 나지? 선생님 저 꼬르락 소리 나니까 빨리 줘요 너도 저 어디 가요 어디 쪽이나 봐 고장 났나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혹시 벗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엔진이 고장 났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응 저 멀리서 서커스를 봤는데 그 쪽에 좀 있자 갑자기 서커스를 봤다고 갑자기 어 야 에이미 에이미 어딨어 야 에이미 저 선생님 좀 이상해 이상해 야 너도 고개가 이상하게 꺾여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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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떻게 가르는 거야 고장선생님 이 덫을 잘 피웠는데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지 에이 무슨 덫이 저렇게 많아 주변을 밝게 만들기 위해 저쪽에 서있을게 어 저 선생님 이상한데 뭔가 서커스를 유인하는 거 같은데 그니까 저 자 덫을 밝지 않게 피하는 소리요 네 선생님 에이미 어? 밟아봐 오 야 저 친구 도이킷 키리 뒤로 따라가 구해 얘기라 구해 뛰어 왜 뛰어 왜 뛰어 야 뛰어 에이미 뛰래 안 돼 잡혔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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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왜 뛰어 왜 뛰어 야 뛰어 에이미 뛰래 안 돼 으아 잡혔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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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진아 티아라니 한 명 더 있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길따라 와 빨리 와 나도 무서워 으아 어 우리 길 일어났어 어디로 간 거야 짚고 돌아 으아 으아 떨어졌나 봐 에이미 에이미 떨어졌나 봐 에이미 으아 우리 어떻게 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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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다 에이미 우 Curt 어 어 떨어지는게 맞나봐 떨어지는게 맞아? 에라모르겠다 떨어지는게 맞네 오잉 오잉 영iant 플레이어 중에 둘만 남은 거 같은데 어뜨케 어떻게 아 뭘 저렇게 잘가냐 졸몬 뭘 저렇게 못가냐 자 에이미 이빨을 밟고 가자. 와 이게 어려워. 계속 접어. 계속 접하면 돼. 계속 접어. 계속 접어. 저희 신중에 하나씩 가겠습니다. 저도 갈래요. 근데 서커스 왜 가요? 에이미 얼굴 보면 되지. 야 늑대들이 뭘 먹고 있다는데 뭔 소리야? 나무 위로 올라가. 아 나무 위로 어떻게 올라가. 여기 사람 시체가 있어. 집사쳐. 에이미 올라가. 에이미 형이야. 점프 점프 점프.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그럼 올라가지 마. 오예. 1. 2. 오예. 아 진짜 나 또 어깨감이야. 에이미 어제 치킨 먹어서 치킨 맛이 날 거예요. 어 저기 또 현질로 살아났다 저기. 저기 현질로 살아났다. 야 에이미 조심해. 나 여기 키드랑 같이 있어. 자 주변 아무것도 없다 가자. 야호 우리 드디어 도착했다. 오케이 키드. Have fun 즐기거라. 애들이 다 좋은데 즐기자구요? 진짜? 미쳤나 봐. 너무해. 야 에이미. 어? 일단 즐기자 우리 덕분아. 오예! Socus. 오빠다. 오빠 여기서 알바하다보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한 힘만 주세요. 어 콜라 soust. 콜라. 예. 콜라. 잠깐만 먹지 말아봐. 먹었는데? 왜? 내가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아, 나 나. 야! 오, 서커스야! 오, 갑자기! 갑자기 서커스야! 예아 미스터 개그어얼즈! 와, 대박이다! 아니, 이게. 야, 같이 보자. 아,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공연을 보신 때. 그러니까, 삶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 세상에 알라보는 뽀뽀입니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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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 중 한쪽을 향해서요? 뽀뽀! 뭐야, 뭐 무서운데? 저기 잠깐, 야, 에미, 에미. 에미, 야, 난 무서워서 도망갈려나, 일단. 난 아니겠지? 도망가 난 아니겠지? 여러분들 얼굴을 봐주세요. 야, 미스터 개그스도 약간 이상한데? 미스터 개그스도 약간 이상한데? 어디 갔어? 그 사람은, 보보는? 아악! 도망을 길 차례! 우리 전부 다 훈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멍청해야지만, 그게 멍청하지는 않. 역시! 믿고 있었다고 뛰어갔어! 대포를 발사하는데 몇 명의 관대가 필요할까요? 한 명이요. 잘 모르겠는데? 키드 신났네. 가냐? 뽀뽀! 뽀뽀! 역시 당신을 믿고 있었다고 뽀뽀! 띄용. 이상한 개그코드야. 하늘에서 아주. 전설적이고 놀라운 공연을 볼 준비를 하세요. 제스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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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발자전기를 타면서 줄타기에 원숭이 세 마리를 태우고 도전이야. 에미, 너까지 하면 네 마리잖아, 너 가봐. 연습해야 돼.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오른쪽! 위에.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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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마이 갓! 워 마이 갓! 에미, 너까지 가봐. 개발이 와! 워! 제스토라라! 누구 위에? 로봇지? 로봇지? 진짜 클립하지 말기였는데. 어? 헤헤헤헤헤헤. 이상해. 에미 미스터 키를 세상해. 공연이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 관객이 등을 향해서 저희가 함께 공연해줄 관중을 뽑을 것입니다. 야, 무서워. 왜, 왜 나 손들고 있어? 왜 나 손들고 있어? 아, 저 싫어! 역시! 타고났어. 어, 뭐야? 뭐야?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밖에 없어. 에이비가 타고난 광대라고요. 에이비는 시키세요. 뭐라고? 내가 말했잖아. 춤 똑바로 춰. 춤 어떻게 추는 건데? 어떻게 추는데요? 일단 춤 춰볼게요. 댄스, 댄스. 아, 아파. 춤만 추면 때린다. 야, 춤 어떻게 추는 건데? 어떻게 추는 거야? 나도 추고 싶다고. 오잉?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운명은. 역시 에이비의 운명. 나는 감정받아. 한 게 없는데.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뭐야? 어? 뭐야, 갑자기 이런 거 왜 시켜요? 통닭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빨리빨리 오래요. 그냥 통닭 주세요. 아, 맞아. 일단 살아남자, 에이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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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de! 간다! 간다! 우리 젊은 영재들이, 우리 서커스 천재들이야? 불탱크에서 탈출하래. 실패면 죽는데. 애! 저 죽기 싫어요! 에이비! 일단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우리 살 수 있어? 네! 물론 현질로 말이지. 끝나봐? 너무.. 저기야 너무.. 쉴 쉴 틈 좀 주세요. 우리 애들 돈을 뜯어내려고 시작이야. 너무 몰아치겠는데? 혹시 파이야? 잘 알아봤잖아. 조심하세요. 맞으면 아플지도 몰라요. 먹으라고 파이가.. 파이를 피해야 해. 파이를 피해야 해. 아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살인파이야 살인파이! 아악! 어 귀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빠 누워있어 나처럼. 아악!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살려주세요! 아 파이! 야하! 뭐야? 뭐야? 극찬이 파이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고.. 극찬이 이거 무슨 집이지? 아 징그러워. 이거 뭐야? 뭐야? 야 이미 도망가자. 이상해 아무래도 이 섞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 무서워. 이게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이게? 어 뭐야? 출발.. 순선아 아이들아.. 아이들을 잡아 먹는.. 번들아! 야! 에이미.. 뭐야? 이게 뭐야? 야 에이미! 너 왜 갑자기 커졌어? 아 기릴스구나. 아 기릴스구나.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기릴스가. 야 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돼. 우리 함정에 갇힐 거야. 키드랑 선생님이 어디 간 거야? 아 이상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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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뭔가.. 뭔 소리야 저 살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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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너 사랑한대. 나 사랑한대. 나 사랑한다고? 어. 닮았어 닮았어. 닮은 사람끼리 원래 사람이 빠진대. 나 죽고 싶지 않아. 우리는 열쇠가 있어야지 탈출출할 수 있대. 열쇠? 열쇠를 찾아보자. 어? 나 빠져나갔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I don't want to play with giggle. 나도 기글스랑 놀고 싶지 않아. 에이미 키 보여? 랜턴. 오케이. 빨리 찾아. 기를 쏘기 잘해. 오 여기. 이상한데? 이거 뭐야. 와 진짜 할로윈 특집이다. 소름 돋아. 야 로블록스 게임하면서 이렇게 소름 돋았던 적이 없어. 어 키드. 선생님 어딨어? 선생님이 우리 속인 거야. 역시 이상했어. 찾았다. 에이미 찾았어 내가 찾았어. 어디 있었어? 몰라. 뭐? 어디 가야 돼? 나와 키드. 나와 나와. 야 선생님 어떻게 된 거야? 광대가 깨어나는 기전에 숨자. 오케이 울지마. 오케이 숨자. 에이미를 믿기로 해서 우린 숨는 거야. 뭐? 얘네 못 숨었다. 어 잠깐만. 어 뭐야? 천장으로 숨자. 오케이 같이 가. 거기다 딱 거기다. 오케이 에이미 나이스 플레이. 천장이 어디야? 어 갑자기 야. 야 뭐야 얘 뭐야? 너 뭐하고 있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머리 좋아 머리 좋아. 그래. 근데 우린 어떻게 들어가? 일어났다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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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미 불 꺼 불 꺼. 1 눌러 에이미. 야 너무 안 보이잖아. 에이미 이거 피 뭐야? 아 깜짝이야. 아 불려. 불병. 불병 소리가 놀랬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어 칼. 어 내가 톨 찾았어. 이거 샌드백을 떨어뜨려. 아 샌드백을 떨어뜨려. 아 샌드백을 떨어뜨려서 광대를 맞추자고? 오 씨 또 똑똑하다 야. 오케이. 요거. 어 조심해. 조심해 오빠. 시끄러워. 에이 기글쓰가. 기글쓰가 올라올다고. 기글쓰 가글이 나 좀 해. 오 광대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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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떨었어. 광대 맞췄어. 그가 죽어 있기를. 야 잠깐만. 다른 광대인가 봐. 그만 여기서 꺼내줘. 아 저기. 묶여있는 사람. 묶여있는 광대. 나는 원래 공원 경비원이었어. 그 광대들 그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갔어. 나는 여기서 몇 년 동안 고생만 했지. 어떻게 해요. 난 떡볶이 내서 나가는 길을 알고 있단다. 믿어말어. 야 수선한데? 제발 여기 날 나가게 해줘. 제발 이 고통에서 해방 지켜줘. 아니야 묶여있는 거 봐서는 맞는 거 같은데. 거짓말 하는 거면 에이미같이 생긴 사람이랑 결혼해요. 거짓말 못 할 거야 이러면. 그치. Give me your soul. 소우가 톱인가 보다. 영화나 배웠듯. 출구가 어딨는지 가르쳐주세요. 오케이 숨 좀 쉬세요. 이거 가면 벗어도 될 거 같은데. 가면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자 준비됐어. 어디야? 범죄 현장에 남은 것들로 어떻게든 경찰에게 연락해볼게. 감사합니다. 아저씨 가면부터 벗어요. 답답하잖아. 야 재채기 하지마. 오빠 숨길 수 없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재채기야. 이 집은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집이야? 근처에 사셨네. 공기원이라고 하셨잖아. 잠깐만 이거 뭐야? 사람이 죽은 표시가 있는데 여기? 이게 뭐야? 저 사람 죽은 거야? 귀신이야 혹시? 가면 벗었다. 전화 된다. 죽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살인마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트르드 공원의 범죄 현장입니다. 안에서 그대로 가만히 계시고. 모든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현재 경실뚝뚝뚝이 출동 중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축구를 막아야 돼. 축구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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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막아. 막아 막아. 어 그럼 막아. 난로 좀 사용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난로가 어디 있는데? 저기 문 어떻게 닫아? 어디 가는 거야 키드? 이거 뭐지? 키드 어디 갔어? 여기 있어. 난로를 어떻게 하려고 키드. 우리한테 좀 방법을 알려줘라. 혼자 다 한다. 에임이 들어와서 쉬어. 응. 들어와서 쉬어. 문 막아. 문 막아. 문 막아. 문 막아. 아 무서워. 오 키드 잘한다. 일 잘한다. 잘한다.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 보이지 않았어? 뭐야? 뭐야? 기계스 거주 찾았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뭐세요? 뭐야? 이제 키드 도망쳐. 일로와. 우와! 키드 수다! 기름스 거주. 오! 커테들 뭐야? 우와! 우와! 에잇! 문 데려가지 마요. 이게 뭐야 지금. 이거 뭐야 지금. 야 제일 무서워. 네. 왜 소리 질러요? 혹시 사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티비스 한테도? 원하는 같은 게 있는 거 아냐? 영어로 말해서 뭔 말인지 모르셨어요. 그려 봐서 mastery 없이 한글로 해요. ció! 손은 나 가면 나 라는게!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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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태만 이러는 거야 지금? 악기! 서커스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서 탈출해! 와 아저씨 우리 구해졌어! 뛰어!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아니 안될려요! 에이미 어디있어? 에이미 여기야 여기! 일로와 일로! 가자 가자! Steward's on my children! 얘가 왜 이렇게 쭉 애기해요! 어두워! 뭐야? 여기서 뭐 무기될만한 거 좀 챙길까? 키 어딨어? 키 너한테 있구나, 키즈!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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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할 수가 없어! 여기 있잖아!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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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창은! 창의 창은 죽는 거예요! 창의 창은 죽는 거야! 안녕!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어디야? 현질로 살아가긴 했는데! 여기 어디야! 가서 가자! 아, 우리가 얘네보다 빨리 왔구나! 현지 위력! 아, 무기 챙겨! 무기!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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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삽 챙겼어! 에이비야! 망치더라, 망치! 오, 오케이! 공격! 경찰이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데? 야, 키즈는 어떻게 된 거야? 아아악! 아아악! 의미! 의미! 아악! 골 좋다! 아, 나 안 죽었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싸워야 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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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쟤들 한 번도 못 해보겠다! 와리엄! 이거, 긴장감이 막 깨지는구만! 아, 진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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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격 너무 어려워! 공격! 공격 너무 어려워! 공격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어, 경찰 왔다! 경찰 뚜껑, 대한다! 살려주세요! 공격! 어, 쏴! 공격! 오우, 쏴졌다! 오우, 쏴졌다! 쏴졌다! 쏴졌다, 쏴졌다! 실려주세요! 거치 가! 어, 여기, 여기! 경찰 있어! 여기가! 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에이비, 쏘지 마세요! 에이비, 사랑해요! 뭐야? 상관 아니야 우리? 어디가? 여기 여기로 와! 길로 와 길로! 나 따라와! 아저씨! 여기 미리 와 있었네! 뭐야! 둘이 먼저 쳤네! 25초로 왔다 빨리 들어와! 이름이 어딨어? 안 들어가죠 와! 기회쓰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안녕! 해피엔딩이다! 갑자기 해피엔딩이다! 음악이 다 열렸네 어 너랑 나다 성생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어 아 죽은 사람들하고? 아 그 경영 아 선생님도 죽었구나 어 너 에이미 아니야? 에이미도 아니야? 하하하하 팬클럽도 생겼대! 하하하하 얘네 안 죽었어? 아니 다 생겨졌잖아! 진짜 인간들이 아니야! 아 귀신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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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야 이거 뒷이야기야? 이거 뒷이야기야? 네 목격차 맞아요! 네! 어 무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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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잘 살려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재미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미스터 기글스 아 정말 저희가 했던 로블록스 공포맵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맞죠? 어 진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네 어쨌든 여러분들 네 미스터 기글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미스터 기글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 정말 할로윈 나왔습니다 어 진짜 사실 우리 야아들이 너무 현질로 살아난 거 아니냐 그거 현질 떴을 때 무한히 살아나는 거 그거 샀거든요 그 정도? 아니 나도 그거 살걸 우리가 현질로 그렇게 좀 살아난 건 죄송하긴 한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엔딩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벌써 우리 초반에 벌써 봤어 네 오늘도 우리 회담 게임 재밌게 끝까지 봐주시냐 여러분들도 즐거운 할로윈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 이거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 pont